제주 발전에 참 일꾼을 뽑는 육사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도지사 후보들의 현안 인식과 해법 그리고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각종 현안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을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업 관련해 원희룡, 신구범 두 후보의 시각이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서귀포시 싼월병원 형태의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찬성인 반면 신구범 후보는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해 원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신후보는 토지 잠식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원후보는 원도심 재생과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고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신후보는 난개발 중단을 위해 반대했습니다.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금 명목의 입도세 부과에 대해 원후보는 찬성 입장을 신후보는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제주항공 증자의 참여 문제와 생활임금 도입,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도의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통합진보당 고승환 후보는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과 면세점 인허가권의 제주도 이관에 찬성한 반면 건축고도 완화와 제주항공 증자 참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과 단기 체류 외국 관광객의 운전 허용, 와울리 녹색산업단지, 감귤 1번과의 상품 허용 등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반대하고 있어서 제주도의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